다같이 주신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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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12장 요한은 노하기를 터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요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느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요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난이니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요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하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괴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 내 아들 갈렙과 누네 아들 요호수와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하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오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혁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요하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약한 온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르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요하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누네 아들 요소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을 모든 자손에게 고함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돼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요하에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가로돼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요하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요하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난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요하를 배반하였으니 요하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요하의 언약계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지에 그하는 가난인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15장 요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요하께 화재나 번재나 서원을 갚는 재나 낙헌재나 정한절기재에 소나 양으로 요하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기름 한 흰의 4분지 1을 섞어 요하께 소재로 드릴 것이며 번재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예물이 어린 양이면 전재로 포도주 한 흰의 4분지를 예비할 것이요. 수양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2에 기름 한 흰의 3분지 1을 섞어 예비하고 전재로 포도주 한 흰의 3분지 1을 들여 요하께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재로나 서원을 갚는 재로나 화목재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요하께 드릴 때에는 소재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3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재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요하 앞에 향기로운 화재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어린 수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이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 예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무릇 본토소생이 요하께 향기로운 화재를 들을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우구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가 누구든지 요하께 향기로운 화재를 들을 때에는 너희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나 우구하는 타국인이나 한 윤례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윤례라. 너희의 어떤 대로 타국인도 요하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나 너희 중에 우구하는 타국인이나 한 법도 한 규례니라. 요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요하께 거재를 들이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재로 타장마당에 거재같이 들어들이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요하께 거재로 들일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요하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요하가 모세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요하가 명한 날부터 이후 너희의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재 하나를 요하께 향기로운 화재로 드리고. 규례대로 그 소재와 전재를 드리고 수염소 하나를 속죄대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 이는 그릇 범죄함이며 또 그 그릇 범죄함을 인하여 예물 곧 화재와 속죄제를 요하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우구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얻을 것은 온 백성이 그릇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그릇 범죄하거든 일련된 암늠서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오. 제사장은 그 그릇 범죄한 사람이 그릇하여 요하 앞에 얻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우구하는 타국인이든지 무릇 그릇 범죄한 자에게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요하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요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지 그 죄악이 자기의 기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요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꺼내내고 돌로 그를 처죽여서 요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요하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 사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술은 너희로 보고 요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좋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하여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요하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요하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16장 레이위 증손 고아세 손자 이사레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세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에 다 각각 거룩하고 요하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요하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대 아침에 요하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요하 앞에서 그 향로의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요하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이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이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요하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미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이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요하를 거스리는 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 관대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야베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대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른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온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놓아여 요하께 여쭤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아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야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모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요하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각기 향료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료를 요하 앞으로 가져오라. 향료는 모두 250이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료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각기 향료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회망문에 선이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요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요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자여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요하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메.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변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가로되 요하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오 나의 임의로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오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요하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오니와 만일 요하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요하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주즘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요하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요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하사를 명하여 붓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취하여다가 그 불을 타처에 쏘더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요하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재단을 싸는 편철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하드리라. 제사장 일러하사대 불탄자들에 들였던 노트 향료를 취하여 쳐서 재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요하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요하께서 모세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돼 너희가 요하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요하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메 요하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 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요하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을 조차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만 4천 7백 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해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17장 요하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 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열두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유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기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함해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열두리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 적 레유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메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돌아가자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18장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족은 성수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오.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합동시켜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내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니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수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지킬 것이오. 외인은 너희에게 가까이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수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순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순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취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단과 장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 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여올지니라. 요하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에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보험을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예물의 모든 소재와 속재재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적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이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었은 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왁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 즉 그들이 여왁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네 것이 되리라. 여왁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로 돼. 사람의 처음 난 것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부정한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속할 때에는 난 지 1개월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수의 세 개를 따라 은 다섯 세 갤로 속하라. 한 세 개를 이십 개라니라. 오직 소에 처음 난 것이나 양에 처음 난 것이나 염소에 처음 난 것은 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 즉 그 피는 단에 뿌리고 그 기름는 불살라 여왁께 향기로운 화재로 들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우편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왁께 거재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령한 응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왁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여왁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임할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더위의 대대에 영원한 윤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왁께 거재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왁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 사대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재로 여왁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재물을 타장마당에서 받드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받드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왁께 거재로 드리고 여왁께 드린 그 거재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의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왁께 거재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취하여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장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드리니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 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 즉 이로 인하여 죄를 지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모를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윤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라살에게 줄 것이오. 그는 그것을 짐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라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찢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일곱 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불사르는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에 재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히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재재니라. 암송아지에 재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거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윤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칠일을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우와의 성막을 더럽힘니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무릇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칠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무릇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이운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한 자가 우술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우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리음을 받지 아니하였은 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영한 윤례니라.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자는 그 옷을 빨 것이며 정결케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월의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돼 우리 형제들이 여우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우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망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우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우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우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폐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침해 물이 많이 솟아나음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우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우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여우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도망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에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우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어오니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이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료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 하라 하였더니 애굽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가로대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도망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도망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례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의 말을 거역한 연군이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하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하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조차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하살에게 입히메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하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삼십일을 애국하였더라. 남방에 거하는 가난한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길로 온 다음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돼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업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난한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업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조차 애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돼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오봇에 진쳤고 오봇에서 진행하여 모하밥 해돋는 편 광야 이해하바림에 진쳤고 거기서 진행하여 세렛 골짜기에 진쳤고 거기서 진행하여 아모리인의 지경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건너편에 진쳤으니 아르논은 모합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합의 경계가 된 것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러스되 수바의 와업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호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합의 경계에 닿았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줄이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대 우물무라 소산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족장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합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공이 맛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리이다 하나. 시온이 자기 지경으로 이스라엘의 통과함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놈부터 야뽀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업을 취하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업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모압 전황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놈까지 그 손에서 탈취하였었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가로대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놈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금오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 아들들로 도망케 하였고 그 딸들로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케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하였더니 모세가 또 보내어 야세를 정탐케 하고 그 촌락들을 취하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며 바산항 옥이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왁께서 모세게레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백성을 다 하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합 형제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곤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합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합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합 왕이었더라. 그가 사자를 부오래 아들 발람의 본양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돼 보라 한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 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빌은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합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메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우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합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한이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마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하방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우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모합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냄에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 곳에도 꺼리 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깃해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돼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능이 여우와 내 하나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우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런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진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합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우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했더니 나귀가 여우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우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우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우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우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놓아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우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요.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는 연구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대 없었느니라. 때 여우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해 여우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우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약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우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자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우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이 발람의 온다함을 듣고 모아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깃해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임의로 말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랴 투소대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우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기족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메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23장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일곱 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을 준비하소서하며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매단의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갈지라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사퇴난 산에 이른 즉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마시는지라. 발람이 고하되 내가 일곱 단을 베풀고 매단의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 즉 발락과 모아 모든 귀족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아방이 동편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틱글을 뉘능이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지 1을 뉘능이 계수할꼬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메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대답하여 가로대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락이 가로대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일곱단을 쌓고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날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이마사 그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와서 본 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합 귀족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대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혁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수와 같도다 야곱을 해야 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메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가로대 내가 당신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홀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일곱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을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24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의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들을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대 부홀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양목들 같고 물가의 백항목들 같도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중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수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뚜루르리로다 꼬로 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리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오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미언을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둔깃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요하가 그대를 막아 존깃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 내가 고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요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 임의로 행하지 못하고 요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합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업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대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가인족 속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대 너의 거처가 견고하니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미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노래를 지어 가로대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리야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베를 괴롭게 하리라 마는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스라엘이 시띔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을볼에게 부속된지라 요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요하께서 모세의 길을 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요하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요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을볼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망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에 아들 비누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다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명이었더라 요하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 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에 아들 비누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을을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순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오 시몬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수비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요하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 사대 미디안 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괴개로 너희를 박해하되 부월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부월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수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하살에게 일러가라 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이십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개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이 여리고 맞은 편 요당과 모하평지에서 그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애급당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이십세대 이상된 자를 개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가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가족과 해수론에게서 난 해수론가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가족이니 이는 루벤 가족들이라 개수함을 입은 자가 4만 3천7백삼십명이오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오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로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폐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몬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누무엘에게서 난 누무엘가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가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가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가족이라 이는 시몬 종족들이니 개섬을 입은 자가 2만 2천 2백 명이었더라 가짜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가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가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가족과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가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가족과 아로데게서 난 아롯가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가족이라 이는 가짜손의 종족들이니 개섬을 입은 자가 4만 5백 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난 땅에서 죽었고 유다의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가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가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해스론에게서 난 해스론 가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가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개섬을 입은 자가 7만 6천 5백 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가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가족과 야수백에서 난 야습가족과 시무론에게서 난 시무론 가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개섬을 입은 자가 6만 4천 3백 명이었더라 스블론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세레덱에서 난 세렛 가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가족과 얄루엘에게서 난 얄루엘 가족이라 이는 스블론 종족들이니 개섬을 입은 자가 6만 5백 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은 그 종족대로 문하세와 예브라임이요 문하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것은 마길 가족이라 마길이 길라앗을 낳았고 길라앗에게서 난 것은 길라앗 가족이라 길라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가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가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가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가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가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땅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딜사니 이는 문하세의 종족들이라 개섬을 입은 자가 5만 2천 7백 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가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가족과 다안에게서 난 다안 가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가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개섬을 입은 자가 3만 2천 5백 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겔인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가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가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가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가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가족이며 벨라의 아들은 아릇과 나흠한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가족과 나흠한에게서 나흠한 가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녀멘 자손이라 개섬을 입은 자가 4만 5천 6백 명이었더라 단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라 수암에게서 수암 가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가족들이라 수암 모든 가족의 개섬을 입은 자가 6만 4천 4백 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가족과 이수이에게서 난 이수이 가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가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가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개수함을 입은 자가 5만 3천 4백 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가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지 가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가족과 신렘에게서 난 신렘 가족이라 이는 그 종족을 따른 납달리 가족들이니 개수함을 입은 자가 4만 5천 4백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개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천 7백 30명이었더라 여하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 사대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오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개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물론하고 그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의 개수함을 입은 자는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가족과 고왓에게서 난 고왓 가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가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리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말리 가족과 무시 가족과 고라 가족이라 고왓은 아무람을 낳았으며 아무람의 처의 이름은 요괴배신이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무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오와 엘로야살과 이드말이 낳으니 나답과 아비오는 다른 부를 요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레위인의 1개월 이상으로 개수함을 입은 모든 남자가 2만 3천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로야살의 개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당과 모아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개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신의 광야에서 개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누네의 아들 요호소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27장 요셉의 아들 문하세 가족에 문하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러하세 손자 헤벨의 아들 술로부하세 딸들이 나와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로야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요하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의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들이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요하께 품하니라 요하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술로부하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들에게 돌릴 것이오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오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오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지니라 하고 나 요하가 너 모세에게 명한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윤례가 되게 할지니라 요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에 돌아가는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요하께 여짜와 가로돼 요하와 모든 육치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이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요하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요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요하수와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로하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로하살 앞에 설 것이오 엘로하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요하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로하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요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요호수와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로하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요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28장 요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되는 화재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하께 드릴 화재는 이러하니 일련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에 드릴 것이오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빼낸 기름 흰 4분지 1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요하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재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하나에 흰 4분지 1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요하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그 한 어린 양을 드리되 그 소재와 전제를 아침 것까지 요하께 향기로운 화재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일련되고 흠없는 수양 둘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라 상번제와 그 전제 외이니라 월사계는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일련되고 흠없는 수양 일곱으로 요하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3에 기름 섞은 소재와 수양 하나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요하께 화재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하나의 포도주 반이니요 수양 하나의 3분지 1이니요 어린 양 하나의 4분지 1이니니 이는 일년 중 매 월삭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하나를 속재제로 요하께 드릴 것이니라 정월 14일은 요하의 6월절이며 또 그달 15일부터는 절일이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일련된 수양 일곱을 다 흠 없는 것으로 요하께 화재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2를 드리고 어린 양 일곱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로 속재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7일 동안 매일 요하께 향기로운 화재의 식물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제 7일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요하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일련된 수양 일곱으로 요하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매 수송아지에는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2이요 어린 양 일곱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재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다같이 주신 기도로 성경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